아이유형 야동분도 있어요? 없겠죠. 없겠죠. 이거 대부분 없던 책이에요. 하는걸로 콜? 사실은. 아니 저도 야동을 한 번도 안 봤는데. 안 보셨어요?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들었어? 아 그렇군요. 근데 요즘 애들은 빨라가지고요. 그렇죠. 뭐라고요?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. 아이유씨. 매니저랑 잠깐 얘기하고 와요. 아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또. 20살이니까. 아이유 야동 봤다고 기사가 또 나오고. 아까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? 아 있어요. 아 있어요. 아 있는데. 아이유양은 이제 성인이니까. 네 성인이죠. 잠깐 본 거겠죠 뭐. 앞에. 그러니까 저는. 그게 막 흥미가 생기진 않더라고요. 기대했던 것보다. 근데 이게 그 뒤에. 그 과정이 설명이 돼야. 납득이 가는 장면인데. 납득이 가죠. 야동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. 스토리가 없죠. 스토리가 없이 그냥 막. 납득이 안 가면 어떡하지. 그러니까. 정말 그게 안 느껴지겠지. 이게 야한 게 아니고 그냥. 아이유씨. 저랑 따로 봐요. 따로 봐요. 따로 봐요. 야동을요? 야동을요?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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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.